색이 어디 일어납니까? 물질이, 색깔이. 알아차리는 내가 없다면 색깔이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어요. 색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알아차리는 자가 있습니다. 색깔이 아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가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알아차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초기 불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자가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결국 일체가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졌다 할 때 그 마음은 참나를 말합니다. 본질은. 참나가 없다면 색깔이, 소리가, 냄새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존재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색깔을 보시거나 소리를 들으시거나 여러분 생각 하나를 일으키시더라도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를 느껴보셔야 돼요. 이걸 볼 때,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컵이 나타났을 텐데요. 지금 이 컵을 보시는 가장 밑바닥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건 색깔이 아니죠. 색깔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이 지켜보는 내 마음이 없다면 색이 과연 나한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촉감도 좋아요. 눈 감고 팔다리 촉감을 느끼시다가요. 나 자신, 알아차리는 내가 없다면 이 촉감이 나한테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결국 나 알아차리는 내가 있기에 촉감도 존재하고 색깔도 존재하고 생각도 존재하고 감정도 존재한다는 걸요. 선명하게 입장 정리를 하셔야 이 벚꽁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벚꽁이 확실해지고 나면 이제 초기 불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데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한 참나가 현상계 안에서 작용을 일으킨 게 색수상 행식이다. 여기까지 입장을 투처리하셔야 반야신경이 정확히 이해되고 그러려면 보살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참나가 존재하는 한 나한테는 색깔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거고 감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물질계건, 영계건 간에 우리는 항상 존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내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이런 존재 모습과 작동 방식과 참나의 존재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지금 살아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물론 더 확실한 건 죽어봐야 되지만 이게 실험을 통해서 참나의 성질을 연구하고 애고의 성질을 연구하면요.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화환경이나 불경 뒤져보시면 다 써 있어요. 이미 연구해가지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하시면서 이런 경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께 돼요. 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